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민입니다. 이곳은 바로 저의 오늘 쇼케이스 현장인데요. 이번에 두 번째 앨범으로 찾아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투 타이틀로 찾아왔는데요. 사실 걱정을 좀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투 타이틀이 되면 좀 분산이 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꽃 감사해요. 꽃은 잦았는데.. 뭐 하면 되죠? 엠. 파이트북 스케치의 포인트 댄스를 엠피디와 함께 보여주세요! 스케치의 포인트 안무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엠비레 님이 함께 하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 안무가 있어요. 이 뱀트로.. 배부터 웨이브를 하시면 돼요. 하늘을 보시고 오바라게임 오바라.. 배에 엉덩이.. 배에 엉덩이.. 배에 내밀고 엉덩이를 내밀어요. 배에 엉덩이.. 배에 엉덩이. 하하하하 바로 다음 공간으로. 케이. 희민만의 애교 3종, 하트 3종 세트를 보여주세요. 아니 3개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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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유행! 희민의 취향토크! 이게 뭐지? 아 이거 매번 다른데 예전에 부먹이었는데 요즘에 찍먹! 바지! 강아지! 이게 제일 어려워 지금은 해! 개인적으로는 혼대! 밥을 못먹어 프라이드! 야구! 된장찌개! 아니다 장만 이것도 돼요? 전 버거킹 정확히 초식남이 뭐죠? 정확히 초식남이 자기가 되게 잘 바꾸고 집밖에 잘 안 나가지고 아 짐승남이야 네 본인이 돼요? 순간이동 짬뽕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패스하는 대신에 엠피디님이 골라주시면 안 돼요? 골라주세요 엠피디는 안 돼 엠피디는 안 돼 은정? 끝! 끝났네요 끝 끝 끝 티아라 멤버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랑해 말하게 하기 엠피디 은정은이죠? 네 좀 쉽겠다 언니 응? 언니 어? 언제 와? 네 우리가 한 번 방아웃 아 진짜? 어 빨리 와 오고 싶어 야 너 너 두 번이야? 오늘 초케이크? 뭔 소리야 또 한 번씩 한 번밖에 못해 힘들어 언니 어? 나 왜 여기 나를 나 보고 싶지? 왜 왜 이래? 여덟이 그래 나 왜 이렇게 나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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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지 사랑하지 예 아 나 지금 엠피디 랑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은정 멤버 한 명에게 사랑의 듣기였거든 아 진짜 웃겨 와 근데 딱 언니가 근데 다행히 진짜 언니가 진짜 다른 멤버였으면 진짜 힘들뻬했다 뭐래 이럴 건 없던데 뭐야 왜 이렇게 사랑 고백을 갑자기 공개적으로 하게 해 그러니까 사랑하지 예 성공 선물 선물 주세요 선물 나 선물 줘? 아니 언니 없어 끊으래 끝났어 언니는 언니 역할 끝났어 잠깐만요 아니야 내 역할 안 끝나서 오늘 여기까지 있거든 이따 봐 선물은 없어 어 안녕 짜 예 오 사랑하지 그림을 잘 그린 휴미 지금 만화 엠피디를 느낌 있게 스케치해주세요 헉 아 아니 아까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스케치 우리 혼자 그걸 좀 살짝 살짝 해봐줄래 어 나 못 그려 어떡해 네 MPD와 하나가 된 스케치 네 지금 보신 이 여기 쓰여진 이 제목이 바로 저의 앨범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인데요 네 바로 스케치입니다 여러분 네 스케치로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을 찾아 뵐 텐데요 어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스케치 한 것처럼 이런 작품을 작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 까지의 과정 그런 걸 이제 사랑에 비유를 해서 이제 사랑을 작품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너와 나의 스케치 우리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야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가사가 포인트인 네 곡이고요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파격적인 퍼포먼스 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네 더블 타이틀곡 골드도 네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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